어, 이게 뭐지? 되게 당황했어요. 인기가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. 생각하고 뭔가 생각의 차이가 변화가 있나? 종규 씨, 나 종규 씨랑 좀 얘기하고 싶어서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? 어, 이게 뭐지? 되게 당황했어요. 인기가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. 생각하고 뭔가 생각의 차이가 변화가 있나? 종규 씨, 나 종규 씨랑 좀 얘기하고 싶어서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?